가죽뿐이 있고 좀 더 도톰한 청재들에 앞치마를 제작하고 싶어서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같은 앞치마에도 놀이를 할 수 있고 공방 주인의 느낌을 낼 수 있고 또 꽃집을 한다든가 카페를 차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의상입니다 같은 앞치마에요 같은 앞치마인데 색상만 다른거에요 색상이 다른데 어떤 의상들을 상의에 매치함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같은 앞치마에도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게 같은 앞치마인데 색이 다르나? 네, 색이 다르나? 네, 색이 다르나? 네, 상황이 다르나? 같은 옷이 다른 느낌이 나요 아, 일단 전혀 다른데 전혀 다르나?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내 눈도 딱 즐겨주셨어요 다음 영상으로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